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뉴스홀, 비전홀, 또 온라인 예배들의 모든 성도들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너희들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봄 22장 말씀은 마태봄 21장에서와 같이 지금 이어집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여러 종교적 그룹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교 그룹이 3개였어요. 첫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세파입니다. 이 바리세파 이들은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라는 뜻 자체도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그제에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율법 준수. 대부분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바리세파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은 전혀 없는 그냐말로 내면으로는 탐욕과 거짓과 피난과 정제에 가득 찬 외식적인 삶을 이들은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세파에 비해서 소수입니다. 숫자는 적지만은 실제로 부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었어요. 이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타해가지고 대제상 계급을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대제상 하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렇게 헬라 문화를 많이 수용을 하고 있었고 율법에 있어서도 바리세파와 견해를 달리했어요. 바리세파는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이 라비델의 전통인 탈무두, 뮤시나 같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율법으로 인정을 했지만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오경만을 그렇게 율법으로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는 부활, 부활, 영혼, 다음 세대, 천사 이런 것은 영적인 존재 전혀 부인했습니다. 그런 것 없다. 그래서 이 바리세파하고 너 사두개파는 경쟁관계에 있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은 현실적인 정치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속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쿤란 지역에 있는 동굴이 가면 있어야 가면 동굴이 많아요. 자연 동굴이에요. 동굴이 많은데 그 동굴 같은 곳에서 거주하면서 극기와 검력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수도원 방식의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세례요원이 이 에세네파에 속히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헤롯당, 셀롯당 이런 정치적인 그룹도 있었어요. 헤롯당은 헤롯을 추종하는 그러한 정치 그룹이고 셀롯당은 유대의 독립을 그렇게 추구하는 민족주의의 집단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롯당 출신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롯인이라고 부르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롯당 출신이었어요. 이런 유대 종교 집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때로는 아주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유독 유독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제자들은 싹 다 원리스였어요. 예수님 공격에 대해서는 마태문 21장에 보면 이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르신과 바톤터치를 한 사두계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계파의 특징은 뭐예요? 부활과 영지인 것을 싹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합니다. 사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함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인간의 모든 흠을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뭐 있고 살아날 이유가 뭐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단지 우리 인간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실시해야 되고 영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권리도에 이 부활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참 자유예요. 참 해방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참 능력이요. 참 소망입니다. 이런 폭로가 되는 이런 힘을 주는 이유가 뭐냐?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다. 예수를 위해서 책을 들을 수 있다. 예수를 위해 다 들을 수 있다. 부활 영생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활신앙을 말이죠. 1년에 한 번에는 부활주의만 느껴요. 부활주의만 느끼고 평상시에는 부활신앙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 부활신앙을 놓치고 살아.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부활신앙이 없어지게 돼요. 부활신앙이. 부활신앙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 놓쳤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영향력을 못 미쳐. 부활의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는 천량기 차이. 부활수망이 있는 사람은요.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생격을 넘쳐. 하면 안 하죠? 볼 때마다 힘이 넘쳐. 하면 볼 때마다 힘 다 빠져가. 무슨 40일 금세인 것처럼 너랗게 다 썩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에너지가 넘치고 날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의하는 것처럼. 이게 부활신앙 간인사의 모습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잡혀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 이 핵심이 부활신앙이다. 이걸 어떻게 해요? 24시 누려라. 상관없어. 감옥에 갔든지 세월항을 찾든지 두드려 맞았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항상 기부하라. 왜 이렇게 기부합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24시 누리자.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이런 생명 넘치는 이 힘을 24시 누리면서 보험에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재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 23절을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24절로 28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내용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한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이제 살았는데 후손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리고 맏아들이 죽었어. 둘짜들에게 또 그 형수에게 법이 그랬습니다. 형수에게 또 그렇게 결혼했어요. 했는데 또 둘짜들도 후사가 없이 죽었어. 셋짜들 넷짜들 다섯 일곱까지 다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이 일곱 병자가 한 여사에게 다 장가를 갔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냐? 있다면 그러면 일곱 명 다 장가가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아내냐? 이들은 지금요 신명기 25장 5줄로 6줄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괴변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맞는 말이에요. 유대의 사회에서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 계대 결혼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제도를 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장자의 계승입니다. 장자의 계승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취지입니다.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형의 자식이라. 그게 이제 제 장자입니다. 자기가 낳았지만은 형님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형의 유업을 이어받는 법적으로 그래야 돼 있고 또 하나는 홀로 남은 이 여자가 그 당시로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돌보는 그런 취지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허구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오해했다.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윤리도덕적인 교훈이 되는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 거예요. 윤리도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가서 사는데 성경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원래의 상태.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 문제가 왔냐.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은 죽냐. 왜 어디서 시작되었냐. 왜 인간은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죽냐. 성경에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체계도 없습니다. 석가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왜 사람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냐. 고민 고민하다가 마지막 죽음에서 모르겠다고 죽었어요. 무 그러죠. 무. 모르겠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이렇게 영적인 삶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어서 성경문을 깨워 만듭니다. 기독교 다 죽입니다. 쫓아 냅니다. 가다 버립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예수 믿는다. 그럼 저거 사상 안 먹어주니까. 예수 사상이니까. 사상이 안 먹어주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무지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유대사회에서는 뭐요. 지식인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이 사두개의 파함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상류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 어린아이 무지. 질문한 거 보세요. 영적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들이 심각하게 말하지만은 무지해요. 이들도 하나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시장합니다. 율법만 중요시장합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무슨 마귀 존재 사람의 영혼. 이거 다 부인한 게 사두개파요. 마치 지금은 자유주의 학자 자유주의 신학교. 한신대 있잖아요. 한신대. 저 이대 연대 신학과 있잖아요. 싹 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 사두개파들 영적인 거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건 넣어놓고 영증도 인정 안 해요. 뭐 부활했다. 뭐 영증인 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재 행했다.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었다. 싹 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졸업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말 안 하면 한국교회에서 안 먹어주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감리교 싹 다 신학교. 강나루 신학 통합적. 그 사복음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 기적. 그런데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정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자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무섭지요. 인정 안 합니다. 구원받았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지. 제가 볼 때는 못 받았습니다. 성령에 나타난 영적인 본질을 부정하면서 인간적인 접근, 인간적인 이성 상식 이거로 만족하는 인간으로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 이것만 인정해요. 이게 신신학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일심, 존심, 지속으로 겸허하게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도록 교회 나와서도 딱 놓쳐버립니다. 영적인 것만 놓쳐버려요. 다른 것 다 잡아. 다른 것 다 봐. 다 알아. 영적인 것만 딱 놓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내용이 뭐예요? 아는 분은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보고 기도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놓쳐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여기 왜 나옵니까 교회. 말씀 들으러. 말씀이 뭔데요.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영적인 것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눈을 가려봅니다. 정말 오늘 영의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모든 차에 네비게이션이 있어요. 네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도로교통 상황. 다양한 정보 다 봤죠. 다양한 정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네비게이션을 할지라도 한 가지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왜 돼야 되느냐. 도로 상황이 지금 매일 바뀌어요. 막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새로운 길이 막 열리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런 변동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더 발전이 되는 핸드폰 앱에 깔아 놓으면 그냥 말로 네비게이션은 실시간 정보입니다. 실시간. 실시간으로 그냥 참 그냥 뭐 받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렇게 변하는 교통정보 상황. 그렇죠. 주변에 맛집이 어디였는지 관광업소가 어디였는지 주차장이 어디였는지 뭐 앱을 때문에 다 싹 다양한 정보를 다 알지요. 네비게이션 업체가 먼저 뭐요?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업데이트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업데이트해가지고 고객 관리 편리를 제공하잖아요. 자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여러분 예배해 드릴 때마다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어지는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아. 딴 길로 간다 말아. 지금 사도계인들이 비롯한 유대 종교 시도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현을 오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전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전혀 모른다 말아.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예수가 그 이슬으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모여 다 끝내버렸어요. 아멘 완성시켜버렸어요. 끝내고 새로운 복음시대가 쫙 열렸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멘 내가 교회를 다녔 전에 다녔지만 종교생활을 한 거 하고 예웅교회 나가 복음시대 열린 걸 알았으면 여러분 빨리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나왔는데 왜 이 예웅교를 광고를 붙든지 아나 그 순서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이 열렸다 다쳤다 하고 있다. 목사는 왜 가운을 안 입고 새파란 옷을 입고 있나 들렸다 다쳤다. 제가 서울 온 지가 40인데도 사투리가 안 변해요. 억양이 안 변해가지고 새가족들이 처음에 알았던 힘들다. 한 달만 좀 나와보세요. 다 들려. 여러분 복음시대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 다닐던 그런 종교생활하고 달라졌어요. 지금 어느 정도 달라졌냐 매주 달라. 아멘 영적 업그레이드가 매주 계속해서 안 하면 어찌 되느냐 교회 안에서 같이 다니면서도 허소리합니다. 딴소리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소리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대화가 안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안되가지고 고정관념으로 확 박혀있어가지고 10년 전 그거 깎아주고 5년 전 그거 깎아주고 어릴 때 가니 그거 꽉 가지고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세상에 살면서 가진 그 습관 그거 딱 가지고 교회와 가지고 안 바뀌어 안 맞죠 방향이 방향이 안 맞죠 여러분이 영적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이 언제요? 언제 영적 업그레이드 됩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이에요. 강단통에서 매주일 영적 업그레이드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응답 시간표가 되는 그 시간입니다. 영계 모든 신도들 이미 시일이 지난 과거 비전을 다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지 마세요.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된 최신 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명시에 빠져가지고 그래 사지 마시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세요. 변화가 안 돼가지고 복음이 안 돼가지고 영계 어떤 건지 눈치를 못 채가지고 그냥 계속 과거에 가있던 그 종교생활 그거 고집합니다. 변화 명시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날로 날로 새로운 신앙생활 참된 누림에 신앙사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자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오해하고 있던 사두견들에게 신뢰를 들어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서처럼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 안 한다 그런 거. 결혼이란 것은요 이 땅의 질색이 천국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살았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천국 가서도 마누라 따라며 골치가 아프다. 이게 뭐 천국이냐. 저 왼속에 해방되니 속이 시원하구나.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금실이 좋은 부부 있어요. 금실이 좋은 부부 다시 태어나도 그대와 함께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대와 함께 이런 분들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은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요. 이런 선의 입견에 선의 입견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의 입견. 본문이 주장하는 사도계인들의 논리도 만약 부활이 있다면 형과 동생 간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부활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들의 주장을 그래서 부활이 없어야 그건 말도 안 소리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요건 뭐요? 지극히 인간적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인간적 생각이지. 이 영증 안 믿으니까 부활 이후에 삶을 이 땅에서 사는 털을 가지고 묶어놓으면 안된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듯이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넘어요 천사들과 같이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 천사들과 같이 이때는 육신이 있고 제한적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처럼 신령한 옷을 입고 신령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거기는 농인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거기는 가난자도 없고 병든자도 없어요. 완전히 거기는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모두 다 모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한 가족이. 그래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런 영적 가족된 존재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냥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리스 누려야지. 이 땅에서 천국 누려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게 지금부터 그런 천국 체질이 되야지. 31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이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면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두개인들의 상황에 맞게 추렉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도 죽은 지 오래됐고 이삭도 야곱도 죽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과거형 동사로 쓴 것이 아니라 현재형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을 선거해 주요. 죽어 없는 이름을 왜 됩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원히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목상을 말씀을 목상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에 처음 느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거예요. 날도 보고 계신 느낌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바쁘신 하나님이 나를 나에 왜 이렇게 집중하시나 그렇게 목상하고 있는데 나는 너밖에 볼 데가 없다. 어릴 때 제가 말이죠. 어릴 때가 아니라 청년 때 혼자 기도를 밤에 늘 교회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 시간 잠자고 교회 가거든요. 교회 처음에 나 혼자 다녔거든요. 문을 잠가 놓으면 다 밤 전에 잠가 놔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고리를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유치구실이 1층에 있어요. 본당은 2층이에요. 유치구실을 문을 캄캄 맞아놔요. 문을 들어가면 안주의 이제 오냐 물카리기 팍 설 때가 있었거든요. 그 느낌 이상으로 이번 주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뭐가 어떤 생각이 왔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주에 이렇게 우주가 넓은데 은하계가 몇 개라 그러는데 하늘을 내 이유가 내 이유가 계신단 말이냐 그때 하나님 내게 확 생각나 뭐냐 압니까 자 봐라 내가 우주 마음으로 다 내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왜 이 지구에 관심이 안주 아냐 나를 닮은 형상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을 이 인류를 구원해서 보낸 현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너를 바라볼 때 너밖에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딱 느끼면서 이야 인마늘로 뭐 위드 너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세요 지금 지구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가 많은데 은하계가 많은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 창조해버렸어요 손으로 직접 삐진 건 인간밖에 이 지구 이 지구가 에덴 농산이 이라크 쪽이거든요 직접 그게 막 지금 허허불판이지만 그때는 그래서 거기 딱 만들어놓고 아당가를 만들어놓고 생명을 하나님의 명상을 대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구에 와서 하나님 인류를 고난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이 사단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가슴이 아파서 독신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놓고 계속해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많지요 교회 많은데 인류들 많은데 70억 인구가 사는데 이 중에서 보세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나라가 몇 나라 됩니까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 미국 한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적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떠드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놀랍지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야 이 대표적인 교회 단위 목사라 아멘 제가요 그거를 이번 주에 느끼면서 뭐라 그럴까요 영적 자부심이 생기면서 이야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은혜를 혼자 책상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는 걸 받았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자기 생을 들어서 구원해놓고 그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세요 하나님 부활하세요 앉아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도려받아 죽는 세대반을 보면서 뿔덕 일어났다니까 앉아 있지 안 했다 그랬어요 서서 서서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수준이 어떻다 뭐 배웠다 못 배웠다 가난하다 병들었다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병변자들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여러분이 실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으신다면 병세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정말 우리 기도를 찬양을요 말씀을 예배를 헌신을요 실감하게 합시다 여러분 같은 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데 아무 관심 무슨 천주교 불교 우상숭배한 사람도 관심이 가지겠어요 저 사단이 다 잡고 있는데 오직 보건만 말하는 이 단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지르고 가난하고 별불이 없는 우리 무능하고 기도원을 그걸 서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 없는 자 어부들 데리고 세금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겪을 때 우리 육신은 원래 상태에 흘고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아브라함 이사기하고 저를 함께 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렘하실 때 우리가 제렘하십니다 상상끌 초월하는 완전체로 부활합니다 그것이 화장을 했던 땅에 묻었던 묻은거나 화장한거나 다 없어지잖아요 흘기로 돌아가는데 먼지로 다 돌아가는데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는 나중에 육체를 영혼을 떨어버리면 육체는 흘이고 티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렘하실 때 싹 딱 부활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뛰어봐야 우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날라봤자 딱 완전한 부활체로 영혼이 사는 체지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리전서 15장 51절 53절에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렘하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요 부활체로 변화된다 우리의 모든 실패, 실수, 죄와 허물 다 씻어지고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시아들과 새 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라 구기자의 전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구기자 여기 보면요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다 무력해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약을 잘못 달여 먹어서 그렇다 한약 속에 넣지 말아야 될 구기자를 넣어가지고 남편들을 먹여가지고 남자들 다 구겨져버렸다 그래서 구겨진 이 남자를 위해서 아내가 기도했는데 기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을 사 먹였더니 남편이 활기찬 남자가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피자였다 우기자 피자 우자는 말이지만 영적으로요 우리가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상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구겨져버렸어요 구겨진 인생을 살도록 사단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의 시도가 이전 상태로 완전히 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겨진 인생 예수 믿기 전에 피어진 인생 사단은 인간을 멸망길로 이끌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계속 회복의 길로 재창조의 길로 인도 가셨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구겨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회복된 힘이 되시 바랍니다 회복이 되게 되시 과거에 매일 필요 없어요 그랬어 과거에 과거에 인생 살면 안 돼요 미래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 할 거 없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부활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누리세요 못 누리면 여러분만 손해요 이유 없음 현재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부활신앙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침 올라온 같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이탈리아 이탈리아 출신 세계지원 승악 안드레아 버첼리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 잘 아시죠 우리에게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 함께 불렀죠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이런 노래 불렀는데 안드레아 버첼리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맥인이 아니었어요 12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바로 그리 맞아서 축구공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었어요 강영호 박사처럼 축구공이 그분도 축구공이 맞아 실명이 됐거든요 축구공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 그는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뭔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승악이요 승악 그래서 다시 음악을 시작해서 각고의 노래 끝에 이 세계적인 반절이 섰습니다 저희 노래를 이분을 좋아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그가 놀라운 인간 성리를 보여주셨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뭐냐 자신이 시력을 잃었을 때 가족들과 그 친척들 친구들 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은 달랐어요 딱 한 시간만 울자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를 빨리 적응하자 딱 한 시간만 울고 적응하는 거다 형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양한 역경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일들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픈 고통과 슬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메여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메이지 마라 안데레아 이 보철리처럼 생각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전환하자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 바꾸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부터 제가 느끼고 처음 했던 그 이후로 저는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나 앞에 또 보고 계세요 이걸 막 계속 느껴지는 게 있죠 주님이 또 보고 계세요 밤을 잘 잠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더 가까이 와 계세요 옆에 눕는 것 같아 어젯밤에 딱 혼자 기도하고 자오는데 옆에 눕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죠 너무 실감 나고 아 주님이 위드하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어떤 고통과 어떤 실패 어떤 아픈가 그런 상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막혀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부활의 주님과 24시 동행하면서 25시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재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야 주옵사사 부활하신 주님이 멀리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빠서 나 같은 거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거짓음을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야 주옵사사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현장에 영향을 입혀나가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